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개 주제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험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정부가 재난질병청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자메시지라도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일체 보도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보도를 하기 시작한 7월 31일부터 이 문제 코비드 오미클론 변종 이야기를 했죠 쿠크다스님 아주 고맙습니다 쿠크다스가 항상 쿠크다스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쿠크다스 뜻이 뭔지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7월 31일날 위급상황을 정한 경기 북부에 계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2024년 8일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현장 상황입니다 이런 유튜브는 제가 보죠 이거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 의사선생님입니다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법리스크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를 기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재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2024년은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끊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분물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해왔던 전공희 선생님들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면 얼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실상 알게 됐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국의 건사하게 보였던 의료 시스템이 이런 희생과 헌신과 문제점 위에 구축된 그런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100일 해 수족구 등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에서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외래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준 상태인 겁니다 환자의 급증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에서도 환자 이송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 수도권 지역에까지 이송 및 전원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을 환자를 전원 옮기고 가주면 받아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을 주의하셔야 될 뿐만 아니고 아주 각별하게 사건이나 사고 같은 데 여러분들 말려들지 않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 북부에 소재한 저희 병원에서 멀리 강원 동해와 속조에서도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에서 8월 30에 있을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여러분 여기서 로우가 LOW 낮은 리스크가 아니고 LAW 법입니다 리스크는 크고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법적 의료 소송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에 직접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다도 현장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환자는 허리가 아프거나 전신 압박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족구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백일해 수족구 코로나에 유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면 조금 나을 건데 의료 역량 진로 역량이 천반적으로 다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개인 위생에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응급의학계 확계가 개최되는데 슬로건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로우 리턴 의료계는 수익은 작지만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주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였는데 신장외과 의사분도 오케이를 했지만 거리가 50분이나 떨어져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파주종합병원에서 30분 거리에 대형종합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10분 정도라도 짧은 거리로 전원한 게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병원에 환자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병원에서 전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환자가 발생했는데 파주에서 대형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분이 있는 데서 20분하고 30분에 두 개 정도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일산병원하고 뭔가 거기에서 받아주겠느냐 못 받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냥 조금 찝찝하지만 좀 위험하지만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환자를 보다가 환자 상황이 워낙 도착했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의 전문의께서 야 이거 큰일 터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의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받아서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응급상태의 환자는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점점 더 환자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대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힘든 그 용어들을 다 암기해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주목한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방송에 이 방송에 전국 각지의 의사분들이 글을 남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정의학과를 전문의를 딸 때부터 2차 종합병원 응급실을 맡아서 벌써 10년째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줄이게 보호자들한테 잘 보이고 노력하고 온갖 검사는 일단 다 내놓는데 제 모습 보고 있자면 진짜 좀 그랬습니다 심폐소생투를 하고 늑골이 골절됐다고 소송이 들어온 경험이 저로 하여금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심폐소생투를 지금 CPR이라고 하죠 열심히 이런 것을 살려놨는데 그 과정에 늑골이 골절됐다고 소송을 당한 겁니다 그 끈으로 인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이분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환자를 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의료 소송으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제1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현장 하나도 모르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저런 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의 응급실 전문의가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1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 그냥 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소송 한 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만정이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 종합병원 내과 전문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소송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무조건 대학병원 가라고 보냅니다 필수의료를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중증 필수의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의사 망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을 2월 전에는 잘 받아줬는데 대학병원을 이제 대학병원을 잘 못 받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언급의학과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될 듯 합니다 소송 여러분들 아주 어렵습니다 소송 걸리면은 소송 걸리면은 생활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무하고 있다 보면 이 시간에 도대체 몇 명이 언급실에 근무 중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질환이 지역 권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전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아무도 후배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실에 대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도대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냥 위에서 들이부으면은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밑에 찬다고 행복고리를 돌리면 그만입니까 전세기 갖고 온다는 그 박민수 차관은 또 어디 갔는지 요즘에 잠수 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출시해서 영전해가 가겠죠 이렇게 언급의사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시민들은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와닿지 않겠죠 아주 귀한 여러분들 주장입니다 저는 경남쪽 기관급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환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전원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데서 조금만 중환자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경환자라 하더라도 환자를 받지 않아서 119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관급 수준이라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위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2월 전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원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이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했는데 20분 30분 안에 전원 처리될 수가 있는 일산병원하고 이런 몇 중요한 병원들이 있었는데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50분 거리까지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10분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받아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위급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확산도 중요하지만 이 언급실 상황 같은 거를 의사들한테 들으면은 야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몇 분이 글 남긴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 세대의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업인이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되는 기본을 이번 사태 때문에 상실한 느낌이 듭니다 일을 잘하던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흔드는 일은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경쟁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너의 권리는 영혼이 너의 권리고 의사로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리를 헌던 일은 폭력적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뭘 많이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나라에서 완장을 찬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나라를 뒤흔들 수 있거나 그게 지금은 의사지만 다음에는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다음에는 약사가 될 수 있고 다음은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다음은 중산증이 될 수 있고 완장을 차면 무조건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번에 본 겁니다 전번에는 원전을 폭파시키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던 거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은 걸 보면서 느낀 것이고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울리는 걸 느낀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사회가 언제든지 헷가닥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걸 지적하신 거죠 저는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내도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2차 3차 전공의 사직 이후에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고령 환자들의 요양병원이 삶의 터미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요양병원이 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모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상황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요양병원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교사 경력 35년인데 10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면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불합리하면 절대 안 합니다 MZ세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전공이분이 마이너스 8천만 원에 자신의 계좌를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계속 누적이 되었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전공이들은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사직도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취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알바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약탈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임금을 줬으면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빚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대통령이란 사람까지 카르텔이니 기득권이니 하니 제가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는 그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 같다는 것은 세상 좀 살아본 데는 아실 겁니다 전공이들 가운데 검수저가 있겠지만 자기 몸 살기 힘든 전공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수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오늘 이분이 참 너무나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아무리 이런 바뀌어도 세상을 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걸 여기에 한별님께서 제 집에 아이가 요양병원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감기약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약에서 물건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